자, 1번 문제입니다. 1번 문제는 마이너스 2, 1번은 정말 쉽죠. 뭐 쉽게 말해서 그냥 너희들 하는 말로 보면은 발로 푼다, 눈 감고 푼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절대로 실수하지 마세요. 1번, 2번, 2점짜리 문제들, 3번까지 실수해가지고 틀리신 분들 상당히 많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를 풀 때마다 집중해서 풀어주는 습관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4i, 자, 마이너스 3i죠.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 더하기에 대해서, 더셈에 대해서, 결합법칙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싶고 뭐 i끼리를 계산하세요. 이런 걸 얘기하고 있을 겁니다. 문제가 워낙 쉽기 때문에, 자, 마이너스 2 플러스 i다. 답은 그래서 2번이다. 라고 할 수 있겠네요. 자, 두 번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요. 당식에 대해서 사칙연산을 다루고 있네. 그치? a라는 녀석이 뭐 3x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가 되고요. 그리고 b라는 녀석은, b라는 녀석은 x의 제곱 플러스 x 플러스 3인데 뭘 구하라고 했냐면 a 마이너스 b 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두 개를 빼주시라는 얘기인데 차수가 같은 것끼리 빼지겠죠. 3x 제곱에서 x 제곱을 빼주시면 2x의 제곱이 될 것이고 4x에서 x를 빼주시면 플러스 3x가 될 것이고 마이너스 2에서 3을 빼주시니까, 아, 그쵸? 빼주시니까 마이너스 5가 되주시겠죠. 그래서 1번 보시면 2x의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5가 답이 되주시겠습니다. 한 문제 한 문제를 천천히, 아주 쉽다고 하더라도요. 집중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좀 충분하단 말이야. 자, 이제 세 번째 문제 갑니다. 세 번째 문제, 3번. 3번 보시면 x에 관한 다항식이 있습니다. x 제곱, x 제곱, 그리고 플러스 ax의 마이너스 8이 무엇으로 x 마이너스 1로 나누어 떨어지도록 하는 상수 a 값을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자, 1차식으로 나누었을 때의 나머지는요. 우리가 나누는 식을 0이 되게 하는 x 값, 즉 x는 1을 자, 주어진 식, 내가 나누어야 되는 식에다가 집어넣겠다. 그럼 나머지가 나오는데 나누어 떨어지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인수 정리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1 넣어주시면 나머지인 0이 나와주시겠지. 그래서 1 넣어주시니까 1 플러스 a 마이너스 8이 0입니다. 그래서 a의 값은 무엇이 나와주시느냐? 마이너스 7, 7로 넘어가니까 a는 7입니다. 뭐, 이따구로 풀 수 있어요. 굉장히 쉬운 문제들. 자, 여기서 나오는 개념들은요. 하나씩 다 알고 가셔야 되는 겁니다. 문제는 쉽지만 개념적인 부분들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 4번 문제를 가실게요. 4번. 자, 4번 문제 보시면은요. x에 대한 2차 부동식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이 있고요. 이것이 0보다 이하이다의 해가 주어졌네. 해가 2 이상 x가 3 이하입니다. 라고 주어졌고요. a 값을 구하십시오라고 했는데 2차 부동식의 일반적인 해를 가지게 되죠. 2차 부동식의 일반적인 해를 가지게 된다면요. 얘가 방정식이라고 가정했을 때 두 개의 근,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 알고 있지. 자, 2차 부동식은요. 기본적인 해에 대해서는 방정식처럼 다루겠다라는 거. 그래서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6은 0이라는 방정식이었다면 두 근이 2 또는 3이 되겠다라는 얘기지. 우리는 뭘 쓸 수 있습니까? 근과 괴수와의 관계를 쓸 수가 있게 되고요. 두 근의 곱이 6인 게 확인이 됐어. 그렇지? 그렇다면 왜 두 근의 곱이 6인 걸 확인했을까? 이거 확인 안 하고 그냥 더해가지고 마이너스 a 쓰면 되잖아요.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이런 식이 아니고 만약에 문제에서 2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12는 0이라고 주어졌다고 치자. 그래버리면 아, 이 방정식이 두 근이네. 그냥 두 개를 합하시면 5가 되시는 거고요. 2분의 마이너스 a가 5가 되어버리네. 이렇게 풀어버리면 틀리겠지. 왜? 정확히 두 배를 했으니까. 두 배를 해서 식을 변형시켰단 말이야.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근의 곱을 보니까 6이야. 근데 이 식에서는요. 두 근의 곱이 6이 맞아. 그래서 그냥 두 근 2하고 3을 가지고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입니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지. 자, 그래서 두 근의 합은요. 5가 나오시는데 근계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가 나와주시네요. 그렇지? 그래서 a값은 무엇이 됩니까? a값은 마이너스 5가 되어주시겠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